울산지역 유치원과 초등학생 긴급 돌봄 이용자 수가 등교 수업을 앞두고 크게 증가했습니다.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주 194개 유치원이 운영하는 긴급 돌봄을 이용한 유치원생은 전체의 35.5%인 6,026명이었고, 121개 초등학교의 긴급 돌봄 이용 학생은 전체의 5.9%인 4,039명으로 나타났습니다. 울산시교육청은 긴급 돌봄 이용자 수가 3월 3일보다 최고 15배나 늘어나 6월 8일 모든 학교가 등교를 하더라도 긴급 돌봄 체제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